제일 쉬운 거 뭐예요?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챌린지. 하나만 해보자. 아 1세대요? 그러면 1세대면 잡으면은 그걸 못해요? 잡으면은 아예 못쓰는 거야? 1세대, 2세대를 잡으면 출전이 안 돼? 몇 세대가 제일 좋나? 1세대 할게요. 그러면 근본. 근본 챌린지. 히오스 할까? 이거 일단 해보고. 이거 조지면. 챌린지. 단일 세대. 1세대. 야 1세대에다 이거까지 조건 걸 수 있어? 너무 하드한 거 아니야? 1세대 애들 진화해서 2, 3세대 돼버리면 그거 못써요. 아... 잠만부 매가지나 하면 조지잖아요. 그러면. 그럼 세대로 하지 말고. 타입으로 할까? 아, 매가 허용해요? 타입으로 가자. 격투로 가자. 저게 재치 못가져 있어요. 저게 재치 못가져 있어요. 저게 재치 못가져 있어요. 소용아. 소용아. 소용아, 역시. 소용이 포키노브 실험. 타입으로. 타입으로. 정통이 최고야. 포킹블브. 정통? 정통이 뭔데? 정통 닌텐도 스위치에 나오는. 아, 정통. 닌텐도 스위치에 나오는 정품, 정식 넘버링만? 정통. 카드 게임이고, 유나이트도 다 모르겠고, 본가가 좋겠고. 본가가, 본가가 좋겠고? 알았어. 아니, 세대가 한 번에 다 있어서 근본이 없잖아. 흐흐흐, 근본이 없어. 아니야, 다 되니까 좋은 거지. 저 재밌는 거지. 도트 그래픽이라서 3D도 아니잖아. 수용아, 도트가 근본인데? 그건 맞는데. 도트로 나온 건데? 일단 내가 보여줄게. 격투타임. 근데 여기서도 패런드 하고요? 응. 이거 봐. 1호치. 1호치 망키. 왜? 이걸로 깼어. 1호치 망키. 1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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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치. 2호치. 이건 뭐지? 2호치. 근데 왜, 뭐, 아래 불이 들어왔지? 2호치. 2호치. 아, 이건 깼다는 건가 보다? 아, 깬 멤버. 맞네, 깬 멤버네. 2호치. 너 해볼래? 3호치. 아니, 패오리도 있어. 소 박사님 어디를 유학 다녀오셨길래 못 보신 사이에 포켓몬본가 원리주의자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에서 패오리 사기야? 응. 사기야. 내건줄 알아? 보스가 드래곤이라. 그럼 저기도 부세대 있어? 응. 야, 부세대 있어. 왜? 땅을 기는 날개. 어? 나 얘 안 잡았는데? 땅을 기는 날개. 어? 아, 저거 그... 불나방 과오폰이어가지고... 통... 아, 아래에서 나왔구나. 어? 나 이거 해야지. 땅을 기는 날개. 그냥... 원종이... 원종이다, 맞지? 원종이라고? 원종이 뭔데? 아, 뭐 불카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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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서도 날개 치는 머리... 사기야? 응. 날개 치는 머리가 뭐야. 여깄네? 어. 몰라? 안 해봤어. 진짜 좋았어. 불꽃했지. 세렛... 타있네? 근데 왜 안 피우면... 저거 고대나방이야. 벌레기 업두. 좋은데. 벌레격투. 벌레격투 하나 넣고? 대여를 넣을까? 아니, 왜 격투를 하는거야? 격투 챌린지라. 어, 얘. 얘 좋다며. 포곰곰. 어? 어, 얘 좋다고 했는데? 뭐... 어? 나 그냥 스타킹을 아니고... 개 04 고아 레벨업 하고 그걸로 그냥 레벨빨로 뭐가 좋고 누가 좋은지 하나둘다 쟤 안 넣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쟤는 일단 진압스도 얘 하나 넣고 이렇게 넣어야겠다 여기에 방투껑도 있어 응? 그거 그 뭐야 견채값 벗고 싶은데 그거 없어 나 그거 뭔지 몰라 이거 해야지 루차블 얘 좋아보이는데 근데 쟤 진화는 못해 얘 못해? 그럼 뭐가 좋아? 그거 격투탈 중에서 얘네도 돼 나중에 얘네도 격투 돼 루꼬숭이 아 맞아 뭐가 좋아 추천 좀 해줘 얘 좋은데 페어리 에스퍼 아 얘 나중에 격투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어 격투 아님 쟤는 격투를 근데 될 때도 있어 격투 에스퍼 아니야 쟤는 아아 엘레이들 아 나 남자애들한텐데 쟤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숙허신로는 그래 뭐가 좋아 얘? 아 근데 내가 이거 진화 시스템을 모르겠어 쟤는 가려 숙허 어떻게 먹어야 그치 중간에 파티에서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데려갈 수도 데려가도 나 얘 할래 얘 얘 불꽃이잖아 얘 뭐지 9세대 얘 뭐야 불이야? 벌레는? 어 격투 벌레 아니 근데 쟤는 쓰지마 벌레 타입 진짜 쓰레기야 벌레 타입 누가 써 벌레 타입 좋아 아무도 안 써 벌레 타입 그거 돼 그 뭐야 에스퍼 갉아먹을 수 있어 벌레 타입 뉴턴 원투야 격투를? 격투를 에스퍼로 잡는다? 벌레로? 아니 아빠 에스퍼 쓰레기라니까? 아무도 안 쓴다니까? 아니 에스퍼를 에스퍼가 나와 하다보면 그것 때문에 그냥 에스퍼 삼성으로 잡으면 되는데 굳이 벌레 쓰레기 벌레 아무튼 아무튼 안 돼 그 해야 돼 이걸로 너 자 빨리 11시 44분에 자 가 너머 어이 가라 아니 벌레랑 에스퍼는 아무도 안 쓴다니까? 벌레 써야 돼 그 벌레 얘 멋있게 생겼어 얘 봐봐 차면이 마이너스 상상으로 잡는 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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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딱 얘를 어? 멋있으니까 쓰는 거지 고대 활성 밖에서 말해 지금 밖에서 말하고 있어 밖에서 아 얘를 쓰면은 다른 애를 못쓰니까 뺄까? 아니다 얘 쓰자 쓰고 뭐 쓰고 사세대 뭐 쓰자 실전용 포켓몬만 챙기시는 소 박사님을 보니 과학을 좋아하던 아이의 몇 년 뒤 꿈이 위대 입학이 된 걸 보는 거 같아 슬프네요 아냐 소영이는 원래 실전 실전만 좋아했어요 아 근데 얘는 1코가 남아서 하기가 싫은데 랄토스는 불을 하나 챙기고 싶긴 한데 불을 하나 챙기고 싶긴 한데 불을 챙겨가야 돼 뚜꾸리를 챙기자 뚜꾸리를 챙기자 얘 R 스킬 있네 나 얘 해야지 N 얘 뭐라고 했죠? 특공형? 물 방영? 그냥 공격? 특공 특방 줄이자 스피드를 그냥 하자 울음소리 울음소리 꺼져 불꽃새를 썬더다이버 어 좋아 울음소리 꺼져 불꽃새를 썬더다이버 버튼 버튼 추가 1코 1코 할 수 없지 1코 없어 자 갑니다 아 아 그냥 깨야겠다 적퇴 잡으면 쓸 수 있대요 1코 2코 1코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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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다시 섞어야겠다 벌레로 진짜 이게 왜 빠짐? 바로 못써서 타격끼 아까 골라졌어 아 기본빵을 고르고 433이 제일 이쁜데 나 433하고싶다 433 격투 433 4 나 비행격투 쓰고싶어 꼬이민구? 저번에 했어요 꼬이민구 이거지? 내 처분했어 그리고 나 뭐했지? 비행이니까 전기나오면 땅 땅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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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아 되게 어렵네 2분곰 2분곰 불을 꼭 넣고 불을 꼭 넣고 불을 꼭 넣고 싶거든 불 넣고 그럼 나머지 4코를 날라다니는 애들 아 날라다니는 애들 아 아 차라차 아 차라차 아니 예 할래 포켓몬을 교체하겠습니까? 예 아 나갈 수 없어 아 한동안 못하네? 개같은 아 좋은 아참호 나왔어 저런 어 엠 냐오블드 어 얘도 격투 아닌가? 아 야들 아 아기구나 콜 왜 이렇게 아픔? 어 뚜껄이 나왔다 얘 불이잖아 어 이해할래 세로야 세로야 이분곰 아니 이분곰 안에 루차불 루차불하고 그리고 얘를 키워줄 수 있는 비행이면은 바위랑 번개야 바위랑 번개면은 땅이 있어야 돼 땅격투 성격이야? 땅격투 땅격투 없어? 성격 없어 특공 스피드 아 아 어쩔 수 없어 땅격투 없어요? 암수 성격 스피드 방어인데 세, 세, 삼 불 그럼 랄토스 하자 나 저번에 뭐였지? 아 그냥 일반이었지 에스퍼 페어리로 해서 아 근데 못 키우네? 생각해보니까 공격이 깎이는데? 벗었고 짜증났네 노보청 지진 배우지 않나? 물 물 물 격투 어때 봐봐 불이면은 불을 물로 끄고 물로 끄면은 전기 특성 어? 자연회복 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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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꾸악스 비행도 배움? 그럼 루차보를 빼야되는데 루차보를 뺄 수가 없잖아 격투를 하나 넣어야되니까 바위들을 잘 잡겠네 바위 비행인데 바위는 패고 전기는 물도 소내고 그것도 소내인데 상상좋아야? 요가? 나 이해할라고 했는데 공격특방 개구쟁이 할라고 알았어요 그럼 이해할게 이렇게 하면 루차보를 혼자 싸워야되는데요 맞아요 루차보를 무얼할까 루차보를 무얼할까 날개쳐 펄크 공격과 방어 방어? 크리스탄 커터 크리스탄 커터 잡아서 쓰는 것도 격투만 안되요 아우 리셈 열매 날개 한번씩 치고 잡아야 되는데 와 이거 봐 95 딸기 한번 잡아 풀 묶기 어? 구리잖아 이씨 샹한 사탕 이씨한 사탕 줄 필요 없어요 왜냐? 곧 올라 얘밖에 안쓰니까 아니 애초에 그냥 만렙 돼 이쌨한 사탕 안줘도 이러면 이쌨한 사탕이에요 판별 판별 몬스터벌 몬스터벌 편지 19개 코터 뭐야 이거 부케인? 왜 불이 나왔지? 왜 불이 나왔을까? 어이없네 랜덤이야? 아냐 내 카운터를 꺼내 미친구 아 랜덤이야? 콩둥이? 나 38개인데 어떡하지 이거? 앗 오오 아 또 격투 좋은거 뜨면 어떡해요? 오 뭐야 춤추세 춤추세 저거 1호치 아니야? 아 침수산 컬러가 많아? 힐스펀 랑딸랑 불꽃숭이 어? 이게 격투 아니에요? 공격인데 또? 아 어? hunt 돼주세요 내가 Are you 혹시 뭐 그렇게 좋은거 없네요 리본플라빈 특공 이게 특공일수도 있어요 특성도 없네 특공올라가네 특공올라가 스피드 떨어지고 특공올라가 격투의 특공올라가 별로 없어요 짜증나네 몬스터브로 하라고 이걸 이건 나면 줄수도 없는데 루차 좋아 루차 몰라 뒤져 어 망키다 잡자 오케이 이생한사탕 상처야 잠깐만 돈 많으니까 상체악 먹여 상체악 먹이고 이생한사탕 먹여 이루치 저승가수는 있지 않았어 얘도 잡아 아씨 테크니션이야 빌어먹을 어 피카츄 오케이 쇠비냥 풀어주고요 무조건 맞추는 제비반응 이게 더 좋죠 몸 밖을 할까 안쓸거 같은데 이생한사탕 Q1. 2. 3. 3. 2. 3. 2. 3. 3. 3. 4. 3. 4. 5. 3. 4. 5. 4. 5. 5. 5. 5. 6. 5. 5. 6.6.. 길토산 특방 한 명한테 몰아줘 아 공격 떨어뜨려 이 새끼가 잡아버려 잡으면 되는데 놓아주시겠습니까 아니 잡을 수는 있는데 못써요 격투만 쓸 수 있어요 트림 미앙 덕후론 몸지부림 얘 좋은데 몸지부림 오 바치료건 샬로 샬로 좋지 않나 슈퍼볼 잘 맞히기 잘 맞히기 필요없는데 사실 아 잡아버린다 확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샤한 사탕 아 지금 이샤한 사탕 주기 애매한데 상차 매기고 이샤한 사탕은 빵키 얘네들이 준게 않나 얘네들이 줘서 강화 얘네들이 한 번도 출전 안했는데 비선출한 데 비선출한 데 제비 반환 이걸로 잡고 안다리 걸어 안다리 걸어 안다리 걸기 너무 약한가봐 가벼워가지고 안되나 가벼워가지고 안되나 가벼워가지고 안되나 가벼워가지고 안되나 10피더 아 환장 환장 20 50 80 Oriоль 어라 오케 오케이 풀관장 꺼지시고 앙코르 문바 꺼져 뻗히기 잊지 거짓이고 아 이거 배워야죠 망키 왜 안쓰냐면 망키 전에 깨는데 멤버로 써가지고 어디 어디를 가야지 대도시에 가야지 망키로 패자 땅이 있었네 땅이 있었네 벌써 기르기 조각? 극형 뿌왁스 어 얘 좋은거 아니야? 얘 잘 안잡히잖아 내가 얘 잘 안잡혔던걸로 기억함 잡히네 잡고 나홍마 렐리시 팔하르바 우음치부림 도련진 레더 어리짱 푸드논 도련진 다부니 오 얘 좋은 오 이루치다 이루치 포커부츠 왕의 징표석 미친거 아니야? 루치 루첩을 줘야죠 풀줄게 해야겠다 나 스피드 빠르잖아 잡아먹구요 깃털댄스 깃털댄스 공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공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선제공격 불태폭 꺼져 물태폭 꺼져 연포 선거없잖아 안 먹으라 병 아 내가 문제지 아 오케이 죽을 뻔 기억버섯 기억할거 없죠 상처치료하겠습니다 관장 관장? 없잖아 오케이 꾸악스 악꾸악 오 이상한 사탕 60 오 오 배웠다 공격 크게 떨어뜨린거 필요할까요? 크게 떨어뜨린거 음운 열매 음운 열매 허접한 공 뭐야? 아니면 허접한 공 포인트 맥스 포인트 맥스 할거 없는데 10만마력? 10만마력 좋긴함 뭐 올릴까? 뭐 올려 쫀독이 얘 격투 되나요? 얘 격투 됐던거 같은데 뭐 맞췄어? 경험치 아깝다? 아니죠 이렇게 해야돼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품어버려 4배 4배 치리 열매 얼음? 눈? 깨트려야겠다 로키 슬슬 배우네 슬슬 배워 로키 슬슬 배워 오케이 차곡불 슬슬 배워 싸대기 때리기 아 아 잡아 샤포닌 방어 샤포닌 볼을 잡아야 되나? 샤포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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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운 열매 아 아싸 좋은 경험 부족 샤포닌 띄어오르기 56 랜 띄어오르기 댄스 버저 아 독개스 족불인데요 번개펀치 번개펀치 필요한데 누구 줄까 망키 줄까 번개 불을 만나면 물을 만나니까 불을 만나면 물을 만나니까 차곡구를 줘야지 그쵸 어차피 비행은 다 견제해야 되네 드레인펀치 너무 좋은데요 이거 빼자 바닥치기 안다리 걸기밖에 없어 아 얘 줄걸 즉시전력감인데 생각해보니까 망키가 즉시전력감인데 아 내보낼 데가 없는데 어 되네 차곡굴 오케이 못 내보내면 끝날 뻔했나 어 어 어 어 아쿠아 커터 오 아쿠아 커터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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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땅 돼요? 되네 화학 끼덩 끼덩 알기술이 너무 좋은데요? 알기술을 가져가기 아 예 이것도 생겼어요 크리스 챱 끼덩 뭐야 안뜨려 이거 업그레이드 할 필요 있을까요? 이거 업그레이드 할 필요 있을까요? 이거 업그레이드 아 안해 안해 차옥 꿀 풀 드레임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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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이 나쁘진 않아 피가지고 왜 쓰시는거에요? 아니 지금 어 공사장이다 이제 잡자 드레임번치 드레임번치 시스템으로 하는거에요 못 내보내요 잡아둬 이상하셨다 어 됐다 죽일거 같은데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녹아야돼 녹아도 좋아요 우와 이거 멋있다 기술이 아 서로 기억버섯 스피드가 올라가는 타입인데 스피드가 느려요 애초 리벤지 바다 던지기 나중에 공격하는데 명중한다 좀 올려줄까 좀 올려줄까 어 다 잘 수 있네 째려보기 안 때려 특권 타무수 특권 타무수 로킥 로킥 정도 할 수 있어요 로킥이 75 였지 귀 충전 빼고 넣을까요? 근데 얘 어차피 늦게 때려가지고 그치 아 어차피 맞추는구나 굳이 살릴 필요는 없긴 한데 안다리 하나 왜 안다리가 좋아? 나 별로인 것 같은데 귀 충전 뺄게요 빵이에요 날기 쉬기 필요하죠? 튀어 오르기? 튀어 오르기 별로인 것 같아 안 튀어 올라야겠다 개쎄게 때리기 그냥 개쎄게 때려버려 80으로 잠깐만 빵이에요 아 다음 라이벌 아니야 라이벌 아이는 무거울수록 때리기 부르기? 격투니까 바위로 떨어뜨리기? 아니 번개 펀치가 있으니까 괜찮아 어 망키도 변신 포켓몬 무거운 기준은 설정에 적혀있어 아 이거 좋은데 돈 아끼고 싶은데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귀살렬묘 아끼다 똥된다고요? 루쳐블 하늘 제비 반환으로 토쇄골 잡고 토쇄골을 제비 반환으로 빨리 잡고 토쇄골 잡아두고 demonstracial 무화 바다 던지기 나중에 때리는 거지 너 어차피 느리잖아 바다 던지기 하고 내가 더 빠를 수도 있어 난동 부르기 좋은데 차곡구리 밀면 되지 않을까? 더 내껴 드레인펀치로 계속 흡수해 지독할가 공사장인데 왜 안나와 아 악 좋은데 자신이 상대보다 무거울수록 얼마나 무거워 아 별로 안무겄네 어 됐다 연무왕이다 원래는 게임에 있어요 나와요 여기는 안나오는 것 뿐이야 개멋있다 아 샤도 피오네 오오 파이어 어 더 이상한 사탕 좋죠 더 이상해야겠다 나블초 드래곤은 사실 공격이 좋진 않은데 드래곤 잡는데 좋으니까 좋나 얘는 그리고 성공률도 높잖아 그치? 백퍼센트니까 40 40 40 40 80 나 이게 별론거 같애 바다 던지기 어차피 나 녹아드니까 빼자 얘 어차피 느려가지고 간장이었네 아 악을 배워놨죠 아 이 자식이 자포기겠지 아 자포기 안해 기질래 아 자포기 안해 아 기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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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력을 안해놨네 크로스 챱 어 맞았어 아 안 맞았어 아 맞고 때리기 리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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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리벤지지 오케이 그리고 출전 가능 출전 가능이지 외이니말로 버팀 스피드를 올리면서 농락한 아 개삭이죠 아 마비됐어 죽어라 그냥 먼저 때릴 수 있을까 아 오케이 죽어 그냥 외이니바리 아 잠깐만 전기잖아 얘가 먼저 성공 오케이 신반마려 스피드가 빠르죠 잡았어요 아 해결했어요 오케이 도장 도장 가자 도장에서 잡자 어 빠모를 잡아? 전기? 전기 빠모? 음 아 이분곰 잡자 이분곰 잡아 뒤지니까 아 아 죽어버리네 칼춤? 칼춤? 안 돼? 안 돼? 왜 돼? 안 돼? 슈퍼볼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쵸? 상처 하나 먹고 상처 하나 먹고 어 치고마 쟤 전설인데? 성원숭 일단 잡아 분주 분주 아 분주 필요하죠 안다리 걸기 필요없어 하 하 죽.. 죽을 것 같은데 이걸로도 죽었거든 딸기 쉬워 짭참올림픽 짭참올림픽 아 짭참올림픽 아 아 아 씨발 왜이렇게 약해 아 근데 내 약한 기술이 없어 열받네 아 가그로들 잡을걸 이제 대충 다 잡긴 했어 라이벌인데 스페셜 가드 하나 갈까? 교체 하시겠습니까? 얘 보자 유연 마비가 안된다 어 밑셈 열매다 특빵 스피드 떨어져 유연 특빵 방어 뭐가 더 좋나? 얘가 더 좋나? 스피드보단 방어가 떨어지는게 낫지 뜻때문이네 뜻때문이네 오 저승가스 뜻때문이네 쉐도파운드 분노의 주먹이 더 좋다며 낫동부리기 좋은데 낫동부리기 좋은데 낫동이 좋아 승부구치기를 버려 다 쓸모가 있어 학습장치 오케이 잠깐만 라이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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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아 아 이게 쉬어버려 그래서 노말이 돼가지고 고스트에 안당해 고.. 고스트 한번만 해줘 아 격투가 남아있지 쟤 뭐였죠? 고스트랑 새? 아 튀기는게 없네 아 왜 이렇게 쎄 어이 지가 먼저 때려 아 진짜 땅도 없고 어 물로 바꾸자 아 진짜 아우 비행으로 때려 아 비행으로 때리겠다 격투니까 괜찮아 나부르초 나부르초 진짜 짜증나네 짜증나네 쟤 왜 이렇게 쎄요? 쟤 왜 이렇게 쎄요? 짜증나네 안되겠다 안되겠다 다른거 새끼 새끼 챌린지 챌린지 격투 안할래 격투 별론거 같애 비행 독 비행 비행 너무 쉬워요? 그래? 비행 제목 바꿔 어 여기 집어넣어야겠다 파이어 어 어 1세대 1세대 하자 1세대 챌린지 나 파이어 있으니까 파이어 하나에 어 물 얘 좋다며 샬로 스킬 링크 있어야돼? 스킬 링크 있어야돼? 스읍 조가비 갑옷도 좋아 스킬 링크가 뭔데? 샬로 아 개사귀잖아 이거 이거 급수에 맞지 않는것도 좋거든요 고어스도 좋아 자꾸 찾게 되네? 이 자식 하도 써가지고 이거 개체값 봐 하도 써가지고 얘도 얘도 잉...잉어킹하고 하나...하나 그걸로 갈까? 잉어킹하고 1코 1코 독침붕 아니면 이거 써볼까? 얘 좋아보이는데? 오 스레드 트랩 오 좋은데? 폴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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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족구려 보이는데요? 폴리곤 아니 파이어 있으니까 파이어를 물이나 전기하면 땅! 땅 하나 가져갈까? 성격 아 나 알기술 있는 얘 할래 물...물...수리검? 이거 좋잖아 아니면은 어 얘도 있네? 나쁜 음모 있네 뿌유 얘는 왜 쎄요? 몰라 나 멋있는거 할래 얘 할래 성격 스피드 특방 특공 특방 시피드죠? 시피드인데 특방을 줄일까? 특공을 줄이자 시피드에 특공 줄여 시피드 특공이 최고고 성... 암수는 얘가 성...성별이 뭔지 모르겠네 암수는 암컷 그리고 1코는 파라시작트 어? 집게 해머 있는데? 성격 이게 특공이잖아 특공 스피드? 특방 스피드? 특공 공격 이거 하자 특공 공격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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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일으키기 째려보기 화상 만들기 명상에서 특공하고 특방 올리기 오케이 그냥 그냥 하면 돼요 뭐 비행 자속 시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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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야? 뒤적을면 아 잡는다 그냥 아 잡아볼라 금구슬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고급 상처야 지구슬 딱 봐도 1세대 아니죠? 디자인 잠깐만 제목 바꿔야 돼 1세대 챌린지 아나 캐새 아니야 뭐 주 во 우리 이 sab 전설이 왜 이렇게 약해 아 짜증나네? 아니 기술이 알기술이 없으니까 기술 세팅 안했잖아요 빡도네? 어 뚜리지 조치하시겠습니까? 뚜리지 왠지 잡고 싶다 나중에 써야지 뚜리지 아 드럽게 안 나오네? 어 좋은 경험 보자 뚜리지도 픽업이에요? 뚜리지도 픽업이에요? 아싸 픽업 아 횡돌이 극혐 안 바꿔 내가 왜 바꿔 아 기술 있지도 않구만 불꽃이다 당해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잉어킹 써줘야죠 시라크 1세대인데 핫삼은 2세대 잔슴 그럼 진화하면 안됨? 아 나 좀 주웠나 뚜리즈가 아 왜 안주워와 B번이 얘 8세대죠 시바 여기서 명상 어? 웅크리게 써? 어 또 명상 오? 또 명상 왜 약해요? 명상을 이렇게 했는데 쟨 방어잖아 기술이 너무 약해 이 시원한 사탕 초반엔 금 구슬 의미 없거든요 그래 그래도 해 자 6이야 6 그래 스페셜 업 그래 다 깎였잖아 내 버프 나 버프 어떻게 해 거다이도 못써요? 거다이는 상관없지 않나? 아 이거 봐봐 얘 얘 R기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 마자용은 카운트 치는 애잖아 명상 아싸 앗싸 앙코르 앗싸 앙코르 앗싸 앙코르 또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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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할 필요 없죠 금 구슬 어? 그대로 가주네? 아싸 그럼 튀기자 치기 공격 공격이 조금 약하긴 한데 공격이 약간 약하긴 한데 공격이 약간 약하긴 한데 과사 열매? 필요없어 캄라 열매 시피드 시피드 상승 앗 아 아 얘 기술 있지 아 픽업 안 주워와 얘 아 얘 좋아 열사의 폭풍 쓸 수 있어가지고 개사기에요 왜 이렇게 약해? 개척값이 약해선거 왜 이렇게 약해? 개척값이 약해선거 아싸 자 아닐까 공 문바 꺼져 이제 기역버섯 에스퍼 염동력 쓸일이 있을까요? 염동력 얘 인분이요 특성 보관이네 아 올라갔네 보관을 가지고 있을 기술 아싸 명중력 올라감 뿜기 필요없어 겹눈이 아니네 왜요 겹눈이 뭔디 어 화염구슬 상태이상에 걸리지 않았다면 씨발 뭔데 이게 화상상태 족구린데요? 보관이 겹눈이 수명가루 벌방어 벌레춤 아 수명가루 벌방어 금성 그럼 뀨살렬마 가면 되겠죠? 테일러 때문에 생겼데 테일러 씨발 빨리 방출해야겠다 슬픔 뀨살렬마 이럴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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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이샤한 사탕 관자? 뭐야? 코일 쓸 수 있는데 자포되면 못쓴 1세대가 은근히 없다 왜케 없어요?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거 쌀 부시 독가루 기술 명중률 올라가면 독가루 괜찮잖아 스레드 트랩 어 근데 스레드 트랩 좋은데 이거? 공격 막으면서 스피드 떨어트리게 하는거? 개사기 아니야? 스레드 트랩 스레드 트랩 스레드 트랩 스레드 트랩 그거 내가 먼저 개패면 되잖아 저립가루 넣어? 수면가루를 빼우라고? 75 화상상태로 만들 바람일으키기 뺄까? 순속이긴 한데 수면가루 나비춤 유턴 염동을 버려? 이상한 사탕 안 이상해야지 이제 퀘청 94%가 된대 보관 쓰면 뭐야 라이벌? 아 짜증나네 벌레비행 야 개쉐야 스레드 트랩 몸을 시키고 나 빨라졌다 왜 안 빨라졌나? 왜? 아 저쪽이야 심형가루 잔다 화상으로 만들어 왜 안 돼? 아 명중이래 안 돼 아 짜증나 짜증나 어? 명상 특방 오케이 특방 올라 퀘청이라서 안 아파 아 진짜 아프다 개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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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올린다? 필요없어 다음 뭐야 신바? 얘도 특방 같은데 어? 아 특공 같은데 명상 명상 안 아프죠 넌 뒤졌다 쾌청해? 불골 꺼져 꺼져 라이벌전 페라 페라 페 아싸 학습장치 기력의 조각으로 버터풀 살려주고 트레이너? 하지만 나는 오 초기화됐네 퀘청 아싸 잉어킹 몸통 박치기 배워가지고 즉시 전력감 쾌청 쉐비퍼 꺼져 뭔데 환상빔? 어 환상빔 하고싶다 스레드트랩 개.. 개쓰레기네 꺼져 스레드트랩 녹여야지 꽁얼음은 녹여야 제맛 오 비행 두 번 때리기 오 오 오 얘 벌레 비행 아니야? 아 근데 타격이잖아 하이퍼볼 아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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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좀 맹독 어? 버터풀 수면가루 맹독 수면가루 맹독 아니야? 중첩이 안 돼요? 수면하고 맹독이 안 돼요? 꺼지시고 오 까디 오 까디 까디 1세대 아 까디야 뒤질래? 오케이 즉시 전력감 즉시 전력감 오케이 시타 열매 까디다 어 좀 약한 걸로 때리고 싶은데 저 까디도 잡아보고 싶은데 까라도스로 바꾸고 까라도스로 바꾸고 앗 잡아볼까? 위협 위협가디 토중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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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아니죠 토중몬 1세대 아니죠 타오르는 불꽃가디 불꽃가디 이거 아까 그 불꽃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불꽃했으면 위협가디 위협가디도 좋은데 타오르는 불꽃가디 타오르는 불꽃가디 화상이요? 공격가디 방어가디 공격가디가 더 좋죠 아니네 특공 특공이에요 스피드가 다 떨어지는 가디네 타오르는 불꽃가디 바꿔주시고 위협이 더 좋아요? 날려버리기 안 날려 바꿔 까디가 갖고 있는 리셰멸매 다 파이어한테 압수 뚜리지 어? 아니 2세대지 명상 명상 아 왜 자꾸 특공 떨어트려 짜증나게 아 특공 떨어트리지 말라고 아 오케이 짜증나네 원시의 힘 원시의 힘? 나쁘지 않지 날개 안 채야겠다 깨비 깨비불 까디 까디랑 파이어 필요없죠 아 이상해하겠다 아 이상해하겠다 아 이상해하겠다 벌레? 비행 비행 자속 비행 자속 까드레인 두루지 꺼져 하나도 못 죽어 불꽃의 돌 까디 까디 진화시켜 까디 진화시켜 근데 어떤 까디를 위협까디? 방어 올라가는 위협까디? 방어 올라가는 위협까디? 방어 올라가고 위협 떨어트리고 대.. 대물리 탱커 나쁘지 않아 어 신속 현재 공격 이거 좋아요? 어 나 느려져도 상관없네 신속이면 도우미 과정 필수? 전광석화 그거네 상위호환이네 상위호환이네 식스텔 아 불이 왜 이렇게 많아 까디 하나 빼고 식스텔 하나 넣을까? 정말로 이거 죽어버리니까 몸통 몸통만 박치자 아싸 뚜벅초 잡지마요? 이 시형한 빛 얘 그걸로 쓸 수 있지 않나? 고스트로? 타오르는 불꽃, 노력 방전 마려운 조합을 하시네요 서브 에스파? 아 얘 진화! 웬디, 까디 뚜리지는 버렸어 까디 버릴게요 그 뭐라고 그러지? PC적으로 어차피 교체 해야되다 불이 너무 많아 10피디를 크게 올려? 그니까 네오 슬래쉬 40 40 오오 나 그러면 100% 겠네? 100% 까진 아니에요? 99 막 이렇게 까지 가는건가? 보관용 100 맞아? 이 자식이 아 스킬 너무 구려 진짜 너 탱커지 자폭 오케이 너 탱커니까 나 명상한다 계속 철병 오케이 특공으로 잡아야지 아 아프네 뚝 떨어트르기 지도 어 식스테일 24 죽을텐데 바람만 일으켜야지 아 아 맞다 나 강화시켰지 내 속성 나왔다 드디어 불태우기 시피드 퇴 맹독 이 독하고 이 독하고 다른 독이야? 이 독은 초반독이 이 독보다 이 독이 더 구려 어 고기 아 hum ou 둘 으 음 으 으 으 그냥 맹독이 더 좋아요? 독가루 꺼져 성공률도 더 높네 어? 태양의 돌 태양의 돌 누구야? 냄새꼬 왜? 아, 플래시아 2세대야? 1세대인데? 아, 아르코가 되니까 아, 짜증나네 진짜 짜증나네 진짜 개짜증나네 오, 또 있다 얘를 잡자, 라플래시아를 아, 죽을까? 아잇! 갑자기 특공이 많네 또 숲, 동굴 동굴 가자 땅, 땅 찾자, 땅 돌, 땅 이런 거 깜지고 근데 잡아 픽업 있다, 픽업 놓아주시겠습니까? 그냥 있다고요 어, 근육몰 아, 쟤 나쁜놈이지 떠나지 랩발루 랩발로 미루면 니가 어쩔건데 어쩔건데 에이아이 슬래쉬 오 이것도 좋은거 생겼어 잘 걸렸다 신병기 체험 테스트 어? 벌레의 야단법석 이거 너무 좋은데요 특수 방어도 떨어뜨려 벌레의 야단법석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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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빼자 에이 10% 꺼져 어 화방 좋아 좋은거 많이 배워 신통롤 이생한 빛 이생한 빛을 빼자 라이벌 아니야 이제? 스탯솔트 아니...잠깐... 나인테일 그냥 서포스로 써도 돼 어? 문포스 크아... 나 왜 특공... 특공팟이 되어버렸어요 아... 날씨 맑을때 스피드 올라감 스피드 떨어지는 녀석이야 짜증나네 왜케 짜증나지? 라이벌이니까 스피드 업? 스피드 업? 교체? 물로... 물로 씻어야겠다 다음 라이벌이죠? 라이벌 뭐였지? 물로 시작하죠 몽골 참... 오케... 아! 아! 개 짜증나네 진짜 디밴드 업? 뭐야 라이벌 아니야? 아이씨... 55잖아 관자겠어 관자 그래도 환자네? 관자 있어 아이씨... 아 옹골 참... 짜증나네... 용춤... 아 내가 또 알죠 용춤의 그... 맛을 알죠 어 파라섹트 이벌레 불 너무 많거든 이벌레 어때 파라섹트 아... 저리지마라... 순풍 순풍 오... 순풍도 좋은데 얘 은근히 좋은데? 아... 아... 스포인다... 기동 아 좋아요 그레이스필드 아 관장이 아니었구나 저 태권왕이 나 왜 관장인줄 아냐 떡보애하루 뒤져라 떡보애하루 아 10%가 안 터졌어 아 옹골참 아 공격 떨어뜨려 신속 빵이에요 아 바꿔 돌 돌 다 찌부대잖아 아 냄새꼬가 있다 쭉 봐라 자 아 오케이 쭉 봐라 오케이 쭉 봐라 이거 자도 데미지 자면 데미지 입혀도 그거잖아 아 계속 때릴 수 있잖아 아 진짜 어떡하냐 하이버로가 윈디 윈디 공격 낮추고 불꽃스러워 아 씨발 아 열사의 폭풍이 있었구나 아 나 열사의 폭풍이 있었네 재우고 물 물 물 잡자 물 물 냄새꼬가 쭉 봐라 아 아 갸라더스 있네 아 리프의 돌이잖아 특공상승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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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콘치다 콘치 잡을까? 테라 별래? 쭉? 쭉? 쑥쑥 쭉 1 2 2 2 3 2 2 2 2 4 식스테일? 오케이... 나인테일 스완나 쭉 봐라 아... 하늘을 나는구나 아... 아... 졸라 약해 냄새뿌 아 나 튀기는거... 튀기는거 너무 필요하다 준노가루 아... 이거 진짜 애매함 날개쉬기 이거 진짜 애매한거 같아 별로야 라이벌이 써가지고 깨워야겠는데 라이벌이 써가지고 깨워야겠는데 돌? 돌? 물 돌 물 돌 일 일 한배 한배로 가 아 절여졌어 아 왜 저려 나도 바꿀거야 그러면 아 개아프네 진짜 짜증나네 전기 전기 파이어 아 전기 튀겨지지 나인타운 나인타운 빠져 아 아 아 짜증나네 버터풀 버터풀 버터풀이지 다 해야지 뛰어올랐어? 오케이 맞아줄게 수명가루 아 내가 먼저네 아싸 수명가루 야단 법석 한번 떨어볼까 야단 불 수명가루 으허허 그리고 천천히 하하하하 어 네르미 수명가루 수면가루 야단법석 한번 떨어볼까? 수면가루 개사기네 특성 야단법석 한번 떨어볼까? 아 좋아 다음 라이벌인데 아 자꾸 이게 나와 태양의 돌 뜨게 돼있나? 시피드 상승 아이비 일루와 얘기좀 하자 엠페르트 수면가루 잠좀 한번 자볼까? 오케이 빵이에요 빵이에요 일단 하나 잡았으면 된거죠 엠페르트 하나 잡았으면 된거지 누가 얘한테 뭐라그래 나비춤 특공 특방 스피드 끝났네 뭐 뵐까 열사의 폭풍 아씨 열사의 폭풍도 필요한데 벌레 색상으로 한번 볼게요 색상으로 한번 볼게요 악에스퍼풀 반감이 너무 많다 근데 땅이 있어가지고 벌레에다가 내 순속 제일 데미지 높은건 에어슬래쉬를 빼자 심형가루 아 제가 더 빠르네 찌르 그가 이 자식아 어쩔건데 이 자식아 어쩔건데 돌 떨어뜨리면 니가 어쩔건데 열풍 육십 열풍 상요한 달빛 달빛 좋아? 탱커 탱커에요? 탱커네? 탱계열이네 탱커 아닌데 탱커인척해? 쭉쭉 빨면서 버티는거 같은데 수명가루 수명가루가 터지나? 탱커 어차피 맹독 수명가루 둘 다 안되니까 둘중에 하나만 놔둬야될거 같은데 맹독을 빼자 폭풍 뭐야 쟤 망라용 쓰네 거만 쟤 망라용 뚝 떨었지 야 얘 라이벌스 라이벌라고 할때 바위타입 잘 쓰이겠다 바위 하나 딱 있으면 아! 과살메 아까 내 지온가면 끼조로 살려? 물로 살려? 마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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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스탯업이 없어요? 저 마이킹 마이킹 아 쭈욱 아 쭈욱 난동도 한번 부리고 싶은데 폭포 안 올라갈래 폭포 올라갈래 아 쭈살 로파파 로파파 1세대 아니죠 아 이 자식이 아 쭈욱 아 쭈욱 어 됐다 리프의 돌 아싸 어쩔건데 꽃보라 아싸 아 어 스탯 확 좋아졌는데 어 쭈 쓰고싶다 속도 47 맞음 의문을 품지 마세요 아 라플레시아는 무엇을 할까 쭉 봐라 화염방사 화염방사 나도 맞는거 아니야 그죠 이거 나도맞죠 상대만 맞아요 아 그러네 아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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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어 스피드 쭈욱 오케이 밥이죠 쭈욱 쭈욱 녹이면 밥이죠 쭈욱 피가 오히려 차죠 쭈욱 어 아 풀이니까 꺼지시고 브라우스 파워 다음엔 관장인가 피피에이더 윈디로 개 패고싶다 갑자기 물 필요없고 공사하자 어 격투하나 격투하나 챙겨 땅 아 땅을 챙겨야 땅 늪지에 땅도 있잖아 공사장 일당 챙겨? 아 자폭호일만 진화 안시키면 전기 전기 필요하거든 고총 psych 원화장 우주 제 자폭호일만 진화 지킵니다 자폭호일만 진화 지킵니다 1 2 4 3 4 으 일단 지금 지금 그 겹쳐가지고 어차피 겹쳐서 불 겹쳐가지고 뭐 하나 빼긴 해야돼 나인테일을 빼든 뭘 빼든 죽나? 아 죽겠다 휘석이 없어요 자력이야 또 아씨 구린거 나인테일 버려? 일단 잡아놔 뿌유 초음파 빠졌다 어? 천둥애돌? 누구야? 천둥애돌 아 자프코일이야? 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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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네? 피탈 지재 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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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앗 아 쟤 잡기 힘들지? 폐청? 폐청? 폐청 나쁘지 않아 왜냐? 물타임 만나면은 폐청 써버리면 됨 물 만났을때 쾌청 써서 방어 줄이고 폐청? 스팜면서 원시 써야돼 원시 은균인 쓰일 레어 코을 한 번 잡아보자 윈디를 교체하겠습니까? 신속정도? 죽을거 없기도 한데 안죽겠다 반절이 아 죽겠다 꺼지시고 특빵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거 나쁘지 않거든 왜냐 우리 특공이 되게 많아 뿌유 뭐해 뿌유 써요 비행 맞추면 되는데 맞출 수 있을까 어 또있다 커싱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연속구독 감사합니다 커싱님 아 꺼져 아 자력 용감 아 관장을 만나니까 짜증나네 관장 맞죠 관장 아니네 안만나야지 그러면 대편도 아그 파동 악의 파동 악의 파동 악의 파동 하나 배우자 아 특공이잖아 넘어가 버렸네 우리 팀 우리 팀 다 특공이라고 생각했어 아 우리 팀 다 특공이라고 생각했어 스피드가 스피드가 올랐네 어 스피드가 또 올랐네 몰라 일단 올라가 아 기력의 조각? 어 어 잡자 째려본 다음에 신속 노말이라서 이거 노말인데 괜찮네 아 없네 안맞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저거 어떻게 덧쳐 덧치면 죽는데 이 자식이 자아 미친놈 아냐 얘? 근성 특방 특공 어 이건 좋아 신중의 근성은 좋아 빠져야되면 윈디인데 파이어가 있어서 근데 윈디 은근히 좋거든 은근히 좋아 비행 너무 많은데 파이어 빼줘 파이어를 어떻게 빼요 난 라플레시아를 빼는게 물 만나면 레어코일 있잖아 레어코일 얘 좀 맘에 안들었어 만약에 비행이 나와 비행이 나오면 어차피 대응이 안돼 그치? 레어코일을 빼면 비행 대응이 더 안돼 라플레시아 꺼져 어때 라플레시아 좋아? 라플레시아 490 특공 좀 높긴 높네 나방은 사실상 해충임? 자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라플레시아 근데 격투를 넣는 이유가 뭐야 악을 잡으려고 악은 사실 어떻게든 돼 강철? 강철은 불로 녹이면 돼 사실 격투 필요 없어 근데 3번 변신이 난 좋아 3번 변신이 멋있었을 뿐 그리고 이것도 되잖아 거다이맥스도 되잖아 윈디 쳐내는게 맞다? 아니 레어코일 꺼져 윈디 쳐내는게 맞다? 윈디 쳐내는게 맞다 윈디 쳐내는게 맞다 레어코일은 저번에 깼기 때문에 안쓸려 발전소 삐까쭈 삐까쭈가 나온다면? 여기서 여기 관장판 교체하겠습니까? 예 누구 써볼까? 괴력문 써볼까? 괴력문 레벨 왜케 높아? 명중열과 폭발 펀치 맞았어요 맞았으면 됐죠 크로스초 자신의 공격은 반드시 명중한다 지구 던지기? 지구 던지기 필요없어 폭발 펀치를 버려? 왜? 왜 버려? 바다 던지기 필요없어 상처야 명중 중요하지 않음? 나중에 맞아서 의미없어 교체 저 공격형이죠? 윈디로 윈디로 카운터 신속 아 짜증나네 아 밀어버려? 짜증나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도대체 바치레스 물이 먼저 나오니까 물 잡을래 물을 누가 잡을까 전기 전기 방출했잖아 라플레시아로 바꿔놔야 되는데 얼음덩어리 나오지않아 얼음덩어리면은 물 버터풀로 잡자 물 광철이에요? 나 왜 물 얼음인줄 알았지 뭐야 얘가 먹었잖아 짜증나네 짜증나네 버터풀거 하면 되겠죠 라이벌 아니었지 생각해보니까 라이벌이 아니네 짜증나 자 자라 앗 자라 앗 자는거 자는거 면역인가 방진 방진 방진이 뭔데 가루 안먹는거야 나 레벨 높죠 찌구 던지기 빵 빵 뻘컥 아 짜증나네 부르르르륵 물로 정화 아 진짜 오물폭탄 짜증나네 진짜 씻어버려 아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 깨버려 빨라 은근히 빨라 짜증나네 아 라이벌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음 괴령원으로 캐 패야겠다 꺼져 꺼져 짜증나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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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뗀게 없냐 아 기술이 없어져 제대로 된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째려보기 개구쟁이 공격특방 좋은거냐? 개구쟁이 정전기 다음에는 그거 좋은거 아냐? 전기 필요하긴 해 아 나 윈디가 필요없어 윈디가 필요없는거 같아 윈디 꺼지고 스태처가 맞음 윈디 저 하는게 없어 저저식 시피드어 뿌논? 잡아먹어야겠다 잡아먹어야겠다 뭘로? 파이어로 시피드 아 쟤 또 살려야돼? 안살려도 되겠지? 이거 어디지? 이거 어디에요? 지역이 전기 전기 전기지역이죠 전기지역이면 살려야되나? 전기지역 전기를 할게 없네 이게 해야겠는데 전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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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이 정도면 깨겠지? 이 정도면 깨겠죠? 전진 특공 뭐..뭔지 모르네 물 전기 바꿔 물 전기 풀이 하는게 없네 아 플랫이야 오케이 쭉 빠러 오케이 쭉 빠러 오케 그렇지 라플레시아 마비 안터지고 잘한다 쭉 빠러 뭐 맞았어? 분해했구나 에스퍼로 분해시켰구나 나를 에스퍼? 이 자식이 버터쿨이지 튀길 수도 있지만 일단 수명가루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수명가루 아 아 아 스피드 로블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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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패드 스피드 진짜 빠르거든요 튀겨지겠지만 쟤 아마 바꿨어. 아까도 바꿨거든? 오케이 아 원쉐임 했었어 바꿔 물전기? 물전기? 라이쭈 오케이 대신 맞아준거죠 괴령문 크로스첩 오케이 분해하겠죠? 분해하겠죠? 크로스첩이 한 요정도 달았거든? 그죠? 크로스첩이 요기정도 달았어 폭발펀치 이거 맞으면 끝난다 아 폭발펀치 아 오케이 파이어 박 꿀에 없죠? 걔 죽었죠? 물, 물둥이 잡지 않았나? 안죽었어요? 그건 원시의 힘 안 바꾸네 아 또 이거하니까 바꿔 미친거 아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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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지? 진짜 없지? 아 아 아니랬네? 아 아니랬네요 아 단일 세대 별로인거 같아 단일 세대 별로야 단일 타입으로 할래 땅 땅 할래 땅 땅 할래 땅 좋잖아 어 어? 그란돈 있네 얘도 사기 아니야? 얘 사기로 알고 있는데 한카리어스 한카리어스 아이 그란돈은 알기술도 있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뚜랄로드 뚜랄로드 에휴 하면 안 돼 무싸바이 알기술 빼고 하자고? 아 근데 너무 시실 얘는 너무 시실 하지만 우승마크가 없죠? 우승마크가 없기 때문에 우승마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네의 칼도 하늘한테는 안 맞죠? 그럼 그냥 지진 가도 되는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솔까말? 다네는 아군이 안 맞으면 아군 맞든 말든 뿌연 뭐야 이거 뿌연 땅이 기본적으로 좋아 땅이 땅이 붐구슬 또 땅이 안 나오네 땅이 안 나오네 제목받고 챌린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뿌연 도북킥겜 기술배치가 아주 좋죠 아 그란돈 어려워요 시피도 시피도 메가톤 킥 지갑 아방! 띵띵띵띵띵띵띵띵 어, 나 혼자서 싸울 수 밖에 없어요 2대1 아 2대1 글라이거 나오면 잡을 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잡을 수 밖에 없잖아 아 짜증나네 땅속성 그것만 하는거야 땅속성이 없어 아싸 근데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글라 이거 사기인 것 같아요 비행인데 땅이라서 전기가 안먹히고 약점이 얼음하고 물밖에 없어 개사기야 진짜 어 마음의 물방울? 어? 어 개구쟁이인데? 공격 확 올라가고 방어 확 떨어지고 특방 공격 더 올려 아 특방 떨구기 별로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저럴까 지도 필수죠 픽업 픽업담담 오케이 픽업담담 그 아이템이 없어서 못 죽은 거였어요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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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템이 없어서 못죽은거였어요 앱 잡았었어 얘 아 짜증나네 상체악 줘? 이거 하고 다음에 상체악 주면 되겠지 라이벌 아니네 그란돈 죽으면 끝이잖아? 안 죽었죠? 자 대도시 대도시가 그래도 땅이 있겠죠? 풀숲? 땅풀 호수강 물 땅 있어? 물 땅 잡자 근데 쾌청이라서 괜찮아 쾌청이라서 괜찮아 잠깐만 나 쾌청 다 떨어졌나? 아 쾌청 10회차 이라고 어 뿌연 80인데 풀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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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따라당 경험부전 봐봐 나를 보세요 공격이 70까지 올라갔어 공격이 70까지 올라갔어 방어 꽉 낀 대신 빠바방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으세요 라이벌 라이벌 꺼져 풀 불커펀 펀치 내가 무조건 먼저니까 불커펀 필요없죠 ㅊ 무처불 원식힘 꺼져 원식힘 꺼져 원식힘 꺼져 피피회복 피피회복 꼬지볼이? 어? 마스터볼 나 처음봐 이게 있구나 마스터볼 내 피피 빼지마라 관장? 맥실러? 마스터볼 뚝 떨어뜨리기 기술 배치가 아주 좋죠 뚝 떨어뜨리기 캐청으로 데미지 감초시켜놓고 빠바밤 관장을 만나도 개패버림 늪지 늪지겠지? 늪지로 가자 땅 있으면 먹을 수 있구나 샤념의 방치기 샤념의 방치기 미션한 산타 아 물 땅이에요? 이게? 짜증나네 땅이다 땅 땅 전기 샤념의 방치기 특공이 아니고 이거면은 죽을거 같애 그쵸? 죽겠죠? 던져볼까? 아 살았네 오케이 정전기 정전기의 방어에다 공격 떨어지고 지진 지진 되게 지진이 맞는거 같애 이거 하나씩 할때마다 짜증남 정전기를 몸에 둘러 접촉한 형들 특공이 높은 스타일인가? 아 이거 좋은데? 기술? 아니 그 성격? 나중에 망원렌즈 박을텐데 얘도 잡을 수 있겠죠 아 촉촉바디 촉촉.. 촉촉바디 아 얘가 이렇게 되는거야? 이 종양이 점점 커지는거구나 개징그럽네 비오는 날씨일 때 턴 종료 시 모든 상태 이상을 회복한다 진짜 별루네 지진 지진 이것도 떨어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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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없겠는데 그죠 그럼 이때는 다같은 다같은 تنظ 지진 인간 온심 꺼져 Eigah 누워다 이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습기. 습기의 3급. 누구. 폭발할 수 없게 된다. 아 구리네. 왜 이렇게 구리지? 부시. 얘도, 얘도 되나요? 깝질무도. 아 얘도 돼요? 잡아보라는데. 꼴깍문도. 아 아저씨. 다 검색해봐야 돼? 공격형이고. 공격형이고. 이거는 그거죠. 격투우. 모르죠 진짜 별로다 어 엘리 게이 엘리 게이야 아 순수물이네 요지 풀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풀도 왠지 짜랑랑 그란든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매도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버티기 아 아 매더는 그냥 광어 같은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잘못 말했어 땅도 때리나 멋췄네 라이벌 라이벌 풀인데 아 맞네 땅이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살려? 메더? 살리기 싫은데 안살려 어 잡자 어 잡자 톡 쳐야되네 톡 톡 총 푸딩심 기억버섯 아 아 초옥이 없다 짜랑랑 꺼지시고 공격형 아쿠아테일 용기 죽은거 밖에 없네 암해먹 별로 없어 땅 하미카리아스 두번치.. 두번치기 압정부리기 지진 아 진화했어 아 엑스 엑스 눌렀어야 했는데 하나도 안줘 아 덤벼들지 마라 어? 이거 관장이 아니야 아 30관장인가 아 짜증나네 30단위로 나와서 그때그때 달라요 숲 동굴 어 동굴? 어? 암트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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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C 공격 특공 똑같아 포켓몬 옆에서 저런 포켓몬 냅둠? 안틀어 어차피 안쓸거네 뚝 때려뜨리기 슝 충전? 꺼져 가디? 어? 다른 가디네? 지즌? 4배 계약하고요 어? 강철톤 잡아야겠죠? 아C 다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을 것 같은데? 이거면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면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니 어니 아 오케이 떠있는게 아니야 타타륜 투비쿨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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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각술 투빅리 아 이거 아 방어형인데 특방? 방.. 아무튼 전체적으로 좋은 물 땅은 다 탱커형이야 땅 전기 리벤지 뭐 빼고 냈지? 튀어 오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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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 그럼 넌 지진이야 지진이야 거북 손댔스 강철톤? 다 옹골참이야 왜 이렇게 옹골참? 아 또 옹골차 짜증나네 옹골차지 마라 더럽게 옹골차 그랬나나 금방 넹 이러면 안죽겠지? 이..얘..얘..얘..얘..얘..특공으로 공격하니까.. 오케이 이 정도? 아씨.. 아..특공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비슷한데 특공이나 그거랑 용의..거죠 어 또 고지다 고지 고지..별로하니? 아무튼 이 암틀을 필요없어 맹독? 맹독은 배워야죠 땅 하늘 하늘은 전기 리벤지를 뺄까? 리벤지를 해야지 시피드 광고 어.. 닭트리오..저거다 둘 다 저..저.. 턴구리는 죽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구멍을 퍼버렸어 아 아 개미지옥 특공의 스피드 특공의 스피드 두 닥트리옥 아 개미지옥 개구리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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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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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아 아 아 아 아 5 나체자구구 왜 못 바꿔 아 아직 안되지 아 짜증나네 아 매드도 맞지? 냉동빔 냉동빔 배울 필요 있는데 특공이네 냉동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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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한장도 없어 이 번을 으 으 불꽃 펀치 죽을 거야 죽겠지 아니야 비 내려서 안 죽을 거 같아 아 짜증나네 어 또 있다 그냥 던져 모래의 힘 모래바람이 불 때 누구 놔줄까 닭트리오인데 보낼 것만 생각하면 최청 비 모래바람 파티 모래바람 하면 생각해보니까 다 땅이라 좋네 콧불이랑 강철 땅 얘는 강 땅 바위인데 누호가 별 의미가 없어 봐봐 풀이 나오면 어차피 힘들어 땅이라 불이 나오면 그냥 바위로 패면돼 전기 나오면 어차피 그거야 물 나올 때 물 나올 때 물인데 누호 꺼져 니들이나는 귀엽잖아 모래바람 이거 할까 날씨 이거 바꾸면 쾌청에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쾌청에다 플러스 그거요 아 덮여버려 아 덮여버려 아 덮여버려 고를 게 없네 강철 타입 하나 배워놓을까 손톱 갈기 메탈클로가 맞아 아 손톱 간 다음에 뿔드릴로 가는 건가 메탈클로 졷구리 콧扉 잠깐 반동 있는 기술의 유력이 증가한다 애초에 뭐 별로 좋은 게 없네 죽여 그냥 아 뭐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죽었어? 몽골참이 있을수도 있어 아아 아 여기서 빠지네 부시가 여기서 엉골찬 대폭발 따꼬리 불쾌지스 맥스 불쾌지스 맥스 불쾌지스 맥스 불쾌지스 맥스 이게 모래밤 바람이죠 모래지옥하고 상관없는거죠 모래지옥은 필요없는거 같은데 구린데 분형파기를 뺄까 어? 악비아르 추워보이는데 아 죽을거같아 아 아 아 이렇게 떨어뜨려 계속 그만 로고볼을 쓰라고? 얘한테? 자기 과신? 공격형 아 쓰러트릴 때마다 공격랭크 올라가면 위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놔주지? 전기 근데 매더 매더가 좀 필요없어보여 어차피 전기가 할수있는거 다 할수있거든 전기가 할수있는거 다해? 물도? 물 맞나 만약에 아 물 만나면 할게 없네 풀이나 전기인데 근데 얘 전기기술이 없어요 근데 근데 버티는게 있으니까 또 줄게 없네 비브라바 코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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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돌 코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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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도 못해? 왜요? 매가 매가 있잖아 매가 없나? 거대 코뿌리 거대 코뿌리 되잖아 닥트리오를 버려야돼 매가 봤어 닥트리오야 템이 잘나온다 템이 잘나온다 템이 잘나온다 닥트리오 버려 뭐 템씨 어쩌라고 템 진화가 많아서 필요함 필요함 아이 그냥 몸빠래야 필요 없어 나오면 돼 나오면 나오면 그만이야 Böyle 다 왜 이래 배치가 왜 이래요 sterdam 플라이곤 쓰레기 크크라고 하지 마세요 네 듣습니다 플라이곤 쓰레기 크크 어 이것도 나왔네 뿌유 얘 뿌유 있을 수 있어요 펀치 안아프죠 뿌유 성실 이게 더 좋은거냐 공격이 더 높잖아 공격 스피드가 물을 받고 바둥 바둥 꺼져 드릴라이너 95 80 꺼져 아 갑자기 상태가 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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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에지 오케이 스톤 에지 록 블라스트 꺼져 스톤 에지 떨어뜨려서 지진 쓸 일 있을까? 새한테 없을 것 같긴 한데 떨어뜨리기를 쳐내는게 하마돈이다 이게 좋지 않아요? 하마돈 모래날림 아 이거 좋은데? 다 모래가 되니까? 그러면 나는 도트 아니고 쟤는 도트고 그란돈이랑 안 맞으면 그란돈도 안 쓰면 돼요 사실 그 모래 사라지는데 그래도 바로 안 나오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마돈 쓰려면 모래바람 특성만 근데 모래바람이 얘랑 아까 그 그 누구지? 두더류랑 어울리고 도트 딜을 안 맞고 거대 코뿌리가 바위로 해가지고 특방이 올라가고 근데 얘가 쾌청을 깔긴 하는데 처음 애가 쾌청하다가 뭐 바꿔도 되는거고 오 Nej 근데 지 땅이 땅 그냥 두개만 있는게 좀 별루네 수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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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당이라 그니까 아 근데 쓰기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하다 콧풀이가 의배로 꼬리 어차피 약점 못 찌르고 찔러도 약해서 못 찬 마비시키고 버티면서 특공으로 방전하고 나쁘지 않아 매도 나쁘지 않아 못생기긴 했는데 나쁘지 않아 아 콧뿌리를 빼면 콧뿌린데 폐쎄? 악피알을 빌까? 악피알 어때? 악피알을 멋있어서 빼면 안 돼 악피알을 멋있어서 빼면 안 돼 아 이거 땅이라서 하마돈이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플라이곤을 빼라고? 진짜 비행 나오면 매더랑 콧뿌리가 해야되는데 비행 나오면 여기다가 매더랑 콧뿌리 빼고 늙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하긴 그란돈도 뚝 떨어지게 있으니까 몰두류랑 악피알을 고스피트 물리어택커라 몰.. 몰두류랑 겹침 아그로까모로 격투 격투 나오면은 격투 나오면 어떡해 바위도 깨지고 머도 깨지고 격투 나오면 악피알을 출동해야지 그럼 몰두류를 빼자 악도 격투에 깨지 아 악도 격투에 깨지 에스퍼? 아 에스퍼 만날 때 고스트랑 에스퍼? 에스퍼는 그냥 그란돈이 격투도 잡는게 그란돈 거의 독박전투네 비행 나오면 그란돈이 잡고 에스퍼 나오면 그란돈이 잡고 물 풀만 조심하면 돼 풀을? 아 헷갈리네 뭘 악피알을 뭘 두더류 근데 두더류는 모래바람이 불 때 요게 되니까 시너지가 좋아 악피알을 빼 악피알을 꺼져 난 이 이거를 하고 싶어 이 땅의 시너지 빛나는 부족 아싸 쟤 말했죠? 잡... 나오면 되는 거라고 펀치 아이 죽는데 부유 의젓 특공 방어 전체 다 되잖아 어? 벌레 야단법석 제대로 안 당황 아 지내쓸 희 희 아 특수공격 특공 누구지? 매더 뿌유, 건방 특방, 스피드 드래곤테일 방어랑 스피드 좀 올라갔는데 어때 공격 0은 못써요? 다른 것도 다 공격 0이에요 플라이공 공격 스피드 높았잖아 지금 플라이공이 더 좋아? 아 나는 무조건 나중에 나오는게 덮혀가지고 좋은건줄 알았는데 울부짖기 뜨기 좋을까? 울부짖기가? 이거 좋아요? 울부짖기? 모래바람 아 그러네 모래바람 필요없네 연결을 끈 어? 이거 뭐야? 아싸 코쿠리 아싸 코쿠리 가자벼 또 플라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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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플라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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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있네 깨물어 부수기에 악있네 아 뿌유야 들 transform 플라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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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퍼 아 아 이 시키가 아 이 시키가 차분 특방 공격 땅가르기 날..날 먹으려고 가르지마 아 자몽 열매 아 피피 회복 아유 잘못했다 아유 잘못했다 아 조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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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관장 관장 날아다닌다? 거대 코뿌리로? 하늘에서 또 했지 레더 쓰지도 않네? 크청 펀치 안농? 펀치 안농? 꺼져 꺼져 펄치 브레이저 펄치 안농? 왜 자꾸 안농이 나와요? 짜증나게 드래곤 클로어 물기 엄청난 힘있다 엄청난 힘 용의춤있다 용의춤 배워보자 공격이 그래도 좀 높네 배지의 힘 빼자 클로어를 먼저 주라고? 어? 점토돌이 이거 좋아요? 매도보다 좋을 듯? 부유 겁쟁이 스피드 공격 어? 이거 좋은데? 스피드랑 공격은? 구려요? 짜증나네 아 오 메가혼 이거 좋죠? 지진 아 얘는 진짜 그거 줘야겠다 어? 뭐 그 뭐지? 정확도 올리는거 있으면 개, 개좋겠다 타우린 타우린 사실 이거 먹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패면 돼요 어떻게? 불꽃펀치로? 쾌청 불꽃펀치로? 아 아 패면 돼 쾌청 불꽃펀치로 쾌청 불꽃펀치로 지레곤다이브 지레곤다이브 좋은데요? 아 정확도 75 거라바람 모래바람 빼 펀치야, 넌 펀치 아침에 싸 오 아 아 너무 아파 특방 떨어트려 가지고 특방 높은 애도 못있어 메더죠? 스페셜리스트 특방 스페셜리스트 기습 아 탕묘 기습 오케이 기습 기습 메더 레조 아 안되겠다 깨물어버리고 바꾸려고? 용 용 잡으려고? 오케이 에스퍼 에스퍼 하마돈 날씨 바꿔버리 어쩔건데 날씨 바꿔버리면 응? 2판 4판이여 아 제가 먼저 괜찮아 모래가 모래바람이 어? 공격하니까 몰드류 메탈클로 메탈클로 오케이 모래의 힘 모래의 힘이 있어가지고 1.3배 들어가죠 빨리 내가 먼저 때리면 돼 이게 뿌유거든요 뿌유니까 메탈클로 바로 아 아 짜증나네 아 샌드스톰 왜 바꾸겠지 에스 그 페어리로 페어리로 바꾸니까 아 용의춤 뒤졌다는 명중률이 쪼금 오케잇 벌레 어 오케잇 벌레 오케잇 패버리고 자꾸바꾸네 저터질라고 응? 자꾸바꾸 저터질라고 배수해진 왜이렇게 바꾸냐 왜이렇게 바꾸냐 뒤질라고 어? 아 바꾸지마라 뒤진다 너 어? 흑 강철이 페어리 카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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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잠만 보면 깨 근데 이거 노마를... 노마를 해도 되나? 어? 미쳤는데? 이러면 깨는거 아니야 그냥? 노고고치에다가 먹고자 데려가라고요? 먹고자 어딨어? 2세대 아니야? 3세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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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빵 특빵 어? 이렇게 하면 두마리 데코할 수 있잖아 이상혜씨도 좋아요? 이상혜씨도 좋아요? 여기서 노고고치에 이코? 어? 이거 노고고치에 얘 옥... 옥냥이 딱이다 노고고치에 옥냥이 응 제일 좋은데 옥냥이 왜 안돼... 알겠다 옥냥이 색상 럭키 3회 이게 택 화도 잡아가지고 엄청 많아 방어 공격 스피드 방어 특공은 없애 그치? 스피드 특공의 특성은 단순 천진 변덕쟁이 다 있네 비버 비버 탱 뭐지? 비버 니 물 변덕쟁이 좋아요? 두.. 아 하나씩 올라가니까 단순도 좋아 단순 칼추목량이 칼추목량이 좋은데? 칼추목량이 좋은데? 고집으로 가? 고집이 뭔데? 고집 없어요 칼추목량이 좋은데? 명랑으로 가고 그래도 숨특해야죠 숨특 옥냥이니까 수컷으로 하고 됐다 조이 쫄깃 칼추목량이 코 무 코스트는 줄일 수 있어요 패시브 해금은 뭐 초식이 뭔데 어 픽업이야 그리고 예 좋은데 딱 노고고치 까지 페라페 페라페로 갈까 아냐아냐 노고고치 격투 필요없어 비버니로 밀어 아 왜 안죽지 스피드 올랐어 무조건 일식이득이야 무조건 일식이득이야 싸우면 아 나홍이 잡았어야 되는데 스피드 4 어어 어쩔건데 특공 오르면 손해하니 스피드 6이야 이 자식아 시간 지날수록 내가 유리해 플러스 파워 디펜스랑 어택 떨어졌어 디펜스 올라갔어 스페셜 어택 떨어졌지만 살려면 던지자 스피드 6이야 오케이 도고고치 오케이 또 살려 먹고자 오케이 픽업 상처약 비버니 이거 개구린데요 이 특성 이 특성 숨특 스페셜 어택 1줄고 어택 2 올라갔어 아싸 오케이 어택 방어 어 오케이 개구리네 왜 이렇게 변덕쟁이야 웅크려야겠다 시간 시간은 나의 편 오케이 디펜스 오케이 아 시간은 나의 편 변덕쟁이 스페셜 어택 2 올라감 아 자 순속 맹화 오케이 아 웅크리기를 눌렀네 빌어먹을 아 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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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X 노고고치 하지 말자 노고고치 하지마 초반에 페라페 페라페 됐어 교체하겠습니까? 페라페 준비됐지 바로 쑤라떨어 샤포닛 바로 잘나오죠 먹고자주고 비버니로 아 R기술이라서 미쳤다 알기술이 있어가지고 개사기야 지금 어? 비버니 분노의 앞니임 어쩔패 오잖아 아 역시 페라페 이게 페라페지 그래서 안팔거야? 패긴 패야지 새로고침 한번만요? 페라페 자몽가야죠 페라페 페라페 돌아왔구나 야 이거 봐 미쳤어 조커빵 조커빵 누구주지? 페라페 줄까? 페라페줘 너무 쉽다 페라페 하나 넣으니까 이렇게 쉬워 잡자 잡을 필요 없어 잡자 아 잡을 필요 없어 죽을거 같은데 좀만 건드리면 아 제잘제잘 뭐해..뭘..슈댕이..슈댕이..슈댕이..싸댕이..오케 혼란빠졌죠 수다가 이렇게 좋습니다 또 흡수했죠 아 또 흡수 또 흡수 또 흡수 또 흡수 또 흡수 슈퍼봉 잡어? 잡기가 쉽지 않은데? 닭 공격력이 좋아가지고 아 아 피꺼 방어..아 스피드..아 뭐야 이 자식아 폐라 폐 포차나? 테라 폐 맛보둔? 포차나? 테라 폐? 조건 방어로 다 체력 회복하죠 조건 방어로 다 체력 회복하죠 페라 폐 페라 폐 며칠 이야 포차 호 아싸 리슘열맹 어차피 먹고 자가 가져가잖아 얘네는 경험치로 열렸지? 아 그렇구나 아 몰라 폐라 폐 구구? 구구 좋지 죽어버렸네 격투한테? 폐라 폐 ㅜㅜ 들어 아 먹..보? 왜 이렇게 먹음? 식업 puta 펫 앞에 좋아요 좁아리 니가 니 때려 스펠 앞에 미쳤다 어? 얼마나 펴고 싶은거야 피껍나옹 울음소리 나오 울음소리 속옷용 아 소리면요? 카운터잖아 아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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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띠에띠에띠 꺼져라 팩이잖아 아 아.. 박수 짝? 아 솔깃인데.. 짝 아.. 이 쩌식이.. 페라페.. 친구 아니야? 얘도 소리 지르기인데.. 아.. 랑셀.. 라이벌? 쌍검잡이? 쌍검잡이는 어떻게? 페라페.. 급류 흡수.. 페라페.. 조커빵으로.. 페라페.. 부스트.. 슈다.. 슈다로.. 페라페.. 페라페.. 이야.. 이거.. 피우.. 미쳤는데.. 이것도 펴.. 페라페.. 페라페.. 이것도 펴.. 선제 공격 공격을 떨어뜨려 이번엔 깨겠다 조커빵이 있는데 못 깰 수가 없다 이거 자신이 독마비 화상인데 독마비 화상 다 되네 아 내 공격력 상관없어 아 나도 때렸어 하이퍼보이스를 했어야 되는데 두 코 폐라 폐 울기 또 흡수 루셈 열매 민화 폐라 폐 잠꼬들 연속으로 두 번 쓰면 안좋아 지같이 때림 진영파기 진영파기 빅루의 압니 그 반절 달기 하는거 도착할 수 있을까 보러 가야 보러 가야 보러 가야 유아 그래. 비가 뭐? 띠띠띠띠띠. 띠띠띠띠. 잠만보 언제 레벨업해요? 세이브요? M 누르면 돼요. 메뉴. 아.. 친해져야돼? 아이씨.. 사탕을 줘야되네? 물.. 직제구리 급수에 맞추는게 낫지않나? 노고치 치이이이이이이 Şki 저시기 굽쇄요 일단 페라페 켈리몬? 이거 처음보는데? 오오 필사람이 풀죽게 만들어 확률인데 이게 박취가 낫지? 두코? 헤라 패 그리고 이게 그거 R기술까지 있어서 그래요 어 번개펀치 먹고자 번개펀치 종족값 스피드 종족값 번개펀치 필요없어요 급 급 급 급 급 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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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하품 괴력 개쎄게 때리기 개쎄게 때리기 하나 있어야죠 이상한 사탕을 먹이자 개쎄게 때리기 개쎄게 때리기 페라펫 공격 종족 값을 올려준다 개쎄게 때리기 개쎄게 때리네 개쎄게 때리기 개쎄게 때리기 개쎄게 때리기 야.. 소리 안 통하지? 나홍 빼? 흐흐흐흐흐흐 먹고자 픽업 먹고자 픽업이니까 나홍 페르 쥐꼬리를 하죠? 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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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죠? 애매한 듯 애매한 듯 이상한 사탕 유연 마비 상태가 되지 않는다 아 음 구리저 유연 마비 퍼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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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링곰 이거 잡을까요? 아 아 아.. 아.. 공격 31링곰 성급 스피드 방어 스피드와 공격 아 이거 4개요? 다투곰? 아 얘 개구나 제가 봤을 때는 페르시온 아니면 퍼퓨돈 퍼퓨돈 구려 보이는데 뭐야 수컷 암컷이 있었어? 나름 스탯 좋은데? 아로마벨 아.. 특성이 맘에 안 들어 꺼져 강함을 뻑이고? 어? 단순하고 어울리는데? 단순 단순하고 다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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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 명랑 어 이거 좋다 이게 더 좋다 명랑 근성 상태 이상이 됩니다 명랑의 근성이 더 좋죠 어 어 부시던 그쵸? 아 아 미친 놈 미친 놈 치골거려야겠다 왜 안죽어 미친 놈 미친 놈 왜 이렇게 저리 미친 놈 미친 놈 비와 어깨 피가 악쥐? 악쥐가 머 찬악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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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o 바위? 바위... 바위... 적투 포스... 호스로 가야 돼 boom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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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안 먹히는데 배통이 안 나 괜찮아 피 흡해 피 흡해 레벨 빨로 피 흡해 옹골참 피 흡해 옹골참 극혐 부시 부시 써버렸네 방음 방음 피 흡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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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집사2장 씨발 왜 이렇게 안 달아? 어이가 없네 얘네 잘라 그래? 아 음.. 아 패라 패 패라패만큼 하는 애가 없구만 이제 돌고 돌아서 패라패네 내놔 패라패 좋아 패라패가 약한 게 아니야 상대가 센 거야 패라패 봐봐 그걸 약을 잡는 거야 크게 올려 힐터버려? 힐터버려? 패라패 패라패 부수기 꾸르기 꾸르기 빼? 꾸르기 빼 끼덤 라이.. 아 라이벌이었네 아 나 패라패 파이퍼보이스 하나밖에 올래? 아.. 먹었어 다시 오케이 네 바꿔? 자 먹고 자 야 앗 미친놈 고스트를 쓰는 게 어딨어 아 고스트를 쓰는 게 어딨어 더럽게 한다네 아니 노말인데 고스트를 쓰면 아 마이콘 아 아 아 아 아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잘라 그러냐?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잘라 그래? 다 자고 코 골고 페라페 아 에 좋은 상처야 기덩으로 비버통을 살려 은혜 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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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관장인데 뭐 있을까? 물, 물인데 뭐 있을까? 관장 맞어? 관장 맞는데 어, 아니네? 아, 오십구 뭐야 이거? 어군 뭐야 이거? 뭔데? 오케이 이 정도만 있어도 꽤 과소비 하지 말자 내가 먼저죠 여기서 그냥 자면 됩니다 오케이 또 자 또 코고라 어쩔건데 이게 나의 방식이야 바로 보복 어쩔건데 또 차 뭐야 이거 이거 두마리야 또 고라 또 꼬라 강철이면 어쩔건데 또 차 어쩔건데 코고라 또 차 다 썼네 어쩔건데 스피드가 올라가? 용춤을 춰서? 저쩔건데 페라페 내가 먼저죠 스피드 올렸어도 페라페니까 팔춤 배워야죠 팔춤 배워야죠 지구 누가 먼저일까? 제가 먼저겠죠? 일단 죽어 이렇게 죽고 비버통 가루박치기 이렇게 돈 제대로 할게 없고 공사장 뚜랄루돈 칼춤 철벽? 이 새끼가 이거 어때? 칼춤 칼춤 어쩔건데 칼춤인데 어? 단순하게 쳐버리는데 어쩔것이야 어어? 왜 이렇게 쳐버려 아 아 특공이였어 어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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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마 씽크로도 이즈 칼춤 칼춤 구리네? 이거 실시간 맞음? 5시인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잤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공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포급력으로 진화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먹고자 기절시켜서 진화 안 시키는 줄 알아요? 피그 오프로 죽을려고 피그 오프로 죽을려고 피그 오프로 피그 오프로 피그 오프로 사실 한 턴.. 한 턴을 쏴버리니까 피그 오프로 정확하게 하면 이겨요. 바로 치근거려야죠. 아 자는구나. 바로 치근거리고. 스피거? 저식이. 신비의 물방울? 저식이. 오! 오! 엄청 주웠는데? 그냥 올하고 링곰 다 줘요. 아 치근거려야겠다. 언제 자유충. 자유충들. 한 놈 사라지면 한 놈 생기고. 계속 무한 스폰데노.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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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어허허허 10만 마려호 아아 아 내가 먼저 때리면 먼저 잡고 먼저 못 때리면 어차피 죽어 그지? 오케 어허 페라 펫 서.. 속이기 만나자마자 쓰면 성공의 확정 풀죽음 아닌? 맞아요 이게 애매하더라 이게 애매하더라 자 비행으로 어 별론데 별론데 잠깐만 70이면 관장 아니죠 어 어 어? 뭐야 이거 좋은거 아니야? 아 어 치그치 때려 아 아 도가 왔죠? 왜 아 흠 으으으으으 kills 아 으윽 쟤가 먼저 때리겠지? 자 압 압 아 잘하고 하니까 자야겠다 그냥